연쇄 살쪼마? 남극해에 서식하는 대형 바닷새인 남방 큰 바다제비는 부리 위쪽에 나리콘이라고 하는 독특하게 생긴 콧구멍을 가지고 있어 빨대 마술쯤은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원양어선을 따라다니며 크릴, 오징어 또는 버려지는 물고기를 먹거나 썩은 동물 사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청소할 대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작은 펭귄들이나 새끼 홍제 펭귄 어 이거 왜 이래 심지어 알바트로스나 가넷도 죽이려 된다 강력한 부리를 이용해 바다표범이나 고래 사체에도 구멍을 뚫어 내부장기를 섭취하기 위해 부리와 머리를 사체에 집어넣는데 이 과정에서 머리가 피로 범벅이 된다 야 사빨파로 너지? 네 먹이를 두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며 성격도 못돼 처먹어가지고 수컷들은 먹이를 먹을 때 암컷들이 겸상하지 못하게 한다 끝 끝